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살고 있는 까로나 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국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이게 캄보디아 국기 인데요 모양이 좀 기억하기 쉬워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 부분은 좀 좁고 빨간색 부분은 넓습니다 국기의 정 가운데에는요 캄보디아 사람들의 문화적 자부심이자 또 국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앙코로와트의 심볼이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빨간색은 용기 파란색은 영토 그리고 백색은 순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앙코로와트가 문화유산과 또 국민의 통합을 상징한다 그런 글도 봤습니다 네 이게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유산인 앙코로와트 잖아요 여기 중앙에는 3개의 탑만 보이는데 사실 앙코로와트 사원의 탑은 모두 다섯개에요 지금 정면에서 보이는 3개의 탑의 모양만 그려 넣은 거죠 어 이런식으로 국기에 건물이 있는 그런 나라는 생각보다 적어요 전세계에서 다섯개 국가뿐인데 스페인 포르투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샌마리노 근대에 들어오면서 캄보디아는 국기가 굉장히 자주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만큼 자주 국기가 바뀐 나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제가 세어본 결과 50년 안에 한 8번 정도 바뀌었더라구요 어 프랑스 식민 시절에는 이 앙코로와트 심벌이 이렇게 들어왔구요 1863년부터 1948년까지 이런 국기를 사용했습니다 네 일본이 잠시 점령했었던 이런 모양의 국기를 썼었구요 1948년부터 드디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모양의 캄보디아 왕국 국기가 채택돼서 쓰였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정세가 좀 많이 불안했었는데 롯널 장군이 이끄는 친미 크메르 공화국에서는 이런 국기를 1970년부터 75년까지 사용하다가 75년부터 79년까지 그 유명한 그 폴포트 크메르 정권 학살 정권에서는 극단적 공산주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빨간 국기를 사용했죠 1979년부터 1989년까지는 인민 캄보 치아 라고 할 수 있는 이때는 이렇게 국기 모양이 바뀌었구요 1989년부터 93년 사이는 다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다가 93년도 언탁 유엔 과도 통치 기구가 들어왔을 때는 하늘색으로 갑자기 변하고 가운데는 캄보디아 지도가 있구요 중앙에 깜부찌어라고 하는 국명이 새겨진 국기가 사용됐습니다 네 이후 1993년부터 예전에 쓰였던 캄보디아 왕국 국기가 다시 채택되어서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거구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시면은 캄보디아 국기 모양은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대로 끝내기는 좀 아쉬워서 저희 직원들에게 과연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어려운 앙코르 아트의 모습을 잘 그릴 수 있는지 색깔과 비율은 잘 기억하는지 궁금한데 한번 그려보라고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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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얘기는 했지만 캄보디아 국기 그리기 네 아꾸바 너 세곤 하시오 잘 모르겠어요 종이를 접네요 까닉가시는 종이를 접고 오 신기해 아 저 동기라 어디에 띠언니 님박궁크 마이 님마시지 성프린스 까라암을 락방아 안 돼요 안 돼요 보고하면 안 돼 다음 페이는 sneeze 가담iche tragic 그 앙코르 아트 그리는 게 어려우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을까 그거를 기대하고 보는 콘텐츠예요 예 allen 에де 내가 이렇게 …야 학습DI våra 빠이ƽ 하는 순위 어떻게 아오이 반 롱롱 다우 쬐이맨 골 시래이 수우스데이 즉 념 프레 옹 솜초 크롬 롱 프레 화로 메이 네이 프레 룹롸데이 봉사 트라다이쌍 프라사트 모 크롬 크롬 나이 룩마이 제가 생각했던거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어요 라타씨 이건 보라씨 25분 지났나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를 가르쳤다는 사실이... 현당 비바 타머샘을... 놀랐어요. 제가 먼저 먹은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좋아요, 펄럭펄럭 이네요. 한 번에 뺄게요.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요? 오이, 아, 나 오이 샘. 근데 종이를 접고 그리는 걸로 봐서 굉장히 비율을 잘 맞추더라고 쌈 아마 뜨거우를 했더니 어떤 컬러가 같나요? 샘이 형 구워만 더 이게 안이 샘이 형 구워만 더 와우, 둘이 맨날 오라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샘이 형님 한 번에 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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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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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이었길 바래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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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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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이 형